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죠. 이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는데 한때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 겁니다. 또 출석 때 이 대표를 향해서 달걀을 던진 사람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박사라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 현관으로 들어서자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뒤엉깁니다. 이때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. 이 대표가 맞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. 이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지만 유 전 본부장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회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요트를 타서 참돔 낚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여행 갔으니 친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에는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검찰 측은 눈 맞춤 사진이 없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도 웨딩 사진 말고는 부인과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이 대표 측은 일정입니다. 본회생의 fac은 일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